안녕하십니까 딸기천달달한 딸기고TV 이번 시간은 The New York Times Tuesday May 21st 2019 2019년 5월 21일 화요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날짜 당일자 이 기사는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5월 18일자 토요일자 기사입니다 제가 지금 이 기사를 통으로 해설을 해드리고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을 점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미 앞에 몇 번 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자 이 나라 즉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플러미트 하면 이것은 원래 추입니다 추 밑으로 널뜨리는 추 동사가 되면 밑으로 직강하다 이런 말이 결국은 곤도박질치다는 말입니다 경제가 밑으로 직강화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함드 갱사 하면 무장 그런 갱들이 무장 폭도들이 이것은 베네수엘라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타운 전체를 그런 갱단들이 이미 장악했다는 말이죠 정부의 지금 권한이 잘 미치지 못합니다 아주 너무 수준하니까요 거기까지 경찰이 가구할 돈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Public Services Collapsed 공공서비스는 이미 붕괴해버렸고 없습니다 정부 하는 일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물론 아직 수도 카라카스 이런 쪽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있겠습니다만 수도에서 먼 지역은 이미 정부의 통제권에 미치지 못합니다 The Purchasing Power 이 구매력이죠 구매력 구매력 Of most 베네수엘란들 대부분 베네수엘라인들의 구매력은 Has been reduced 떨어졌죠 축소되었죠 To a couple of kilograms of flour Flour는 밀가루죠 밀가루 그냥 몇 킬로그램 한 달에 밀가루 몇 킬로그램 정도로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못 산다는 말입니다 자 다음 기사 In markets 부처's hit by regular blackouts Jostle to sell decomposing stock by sunset 시장에서는 부처는 이제 그 푸죽한 그러니까 정육점 주인들입니다 정육점 주인들이 hit by regular blackouts irregular는 규칙적인 blackout 하면 이것은 이제 정전입니다 정전 power out이지 정전으로 타격을 보고 있는 이런 푸죽한 주인들이 Jostle 하면 이것은 원래 막 밀치다 이런 말인데 밀치다 겨루다 뭐 쓰로 막 그냥 팔려고 난리입니다 decomposing stock decompose 이것은 이제 분해되다 결국은 뭡니까 부패하다는 말입니다 부패하는 그런 stock 하면 재고죠 재고품을 바이선셋 해가 질 때까지 다 팔아치우려고 아주 난리 법석을 지깁니다 이제 former labor scavenge through garbage piles for leftovers and recycle plastic 전 노동자들이니까 결국 옛날에는 노동자들은 지금 노동을 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노동자들은 뭐 하느냐 scavenge 이것은 이제 쓰레기 더미를 뒤집어 하는 말입니다 scavenge through garbage pile garbage pile은 쓰레기 더미입니다 쓰레기 더미나 뒤집어 있습니다 for leftover 뭐 먹다 남은 음식이 없나 leftover 먹다 남은 것이죠 그리고 recyclable plastic 또 재활용 가능한 plastic 이거라도 가져가서 팔면 그래도 돈이 조금 되니까 자 이런걸 뒤지고 있고 dejected retailers make dozens of trips to the bank in hopes of depositing several pounds worth of bills made worthless by hyperinflation dejected는 실망한 낙담한 입니다 낙담한 그런 가게 주인들이죠 소매상들 소매 주인들은 make dozens of trips 하면 이것은 수십 번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trip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to 어디에 to the bank 은행에 in hopes of 이런 희망을 가지고 deposit 하면 저축하다죠 several pounds worth of bills 그저 수 파운드 입니다 파운드로 이제 영국 동행이겠죠 수 파운드 치의 그런 빌 지폐 수 파운드 치 지폐 같으면 뭐 아마 한구름이 막 한 사람이 겨우 가져갈 겁니다 겨우 가져가는 그런 수자루의 그런 지폐를 가져가야 됩니다 자 이런 그저 수 파운드 치의 그런 지폐를 이제 이 뭡니까 입금을 저축을 하기 저축을 하려는 희망으로 은행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죠 자 근데 이 화폐는 어떠냐 이 지폐 빌 지폐입니다 빌은 뜻이 많죠 뭐 새의 불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법안이라는 말도 있고 에 또 뭐 이 화폐란 말도 있고 예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과거 분사가 따라보죠 워슬 이제 가치가 없어져버린 이죠 바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이죠 보통 이제 한 1000% 정도 이렇게 가면은 초인플레이션 이라고 합니다 초인플레이션 100% 넘은가 하여튼 1000% 넘은가 하여튼 그때부터 초인플레이션 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런 인플레이션으로 이미 가치가 없어져버린 이런 지폐를 그나마 그래도 은행에 좀 이렇게 맡겨놓으려고 그런 희망으로 은행에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마라카이버에서는 이 마라카이버는 어떤 도시냐 A city of two million 200만명이 되는 그런 큰 도시죠 On the border with Columbia Columbia와의 국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All of the boosters 자 여기 이 도시에서는요 거의 모든 정육점 주인들이 In the main market 그 주요 시장 큰 시장에 있는 정육점 주인들이 Have stopped selling meat cuts Meat cuts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제 고기 덩어리입니다 고기 덩어리를 파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뭘 합니까 인페이버 오브는 이걸 위해서 이걸 선호하여 그런 말입니다 자 awful 하면 이것은 썩은 고기 뭐 찌꺼기 그러니까 뭐 찌꺼기 고기 중에 찌꺼기 이런 거 있죠 이제 뭐 이렇게 뭐 척척 쳐내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또 and left of 또 남은 거 like fat shaving 이제 지방질이 너무 많은 지방질을 잘라내죠 보통요 원치 않죠 그 지방을 가져가서 먹지도 못하니까 이런 거 잘라낸 그런 지방 등으로 이런 거 비교 등으로 이런 거 또 cow hoops 이 우족이네요 우족 우리는 우리나라는 우족탕이 있습니다만 서양에서는 소 이 발굽은 먹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안 먹고 여기 다 버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우족 후업은 발굽이죠 자 우족 이런 거 뭐 우리나라 우족처럼 그렇게 제법 턴실한 그런 뭐 고기가 좀 있는 그런 우족은 아닐 겁니다 뭐 다 고기는 다 뭐 이미 잘라버리고 그야말로 뼈만 남았겠죠 자 그런 거 이런 것은 뭐냐 여기 동격 설명이 나오면 The only animal protein 자 유일한 동물성 지방 공급원이죠 이것이 Many of their customers can still love for 여기 관계내면서 목적이 빠져있고 여기에는 자 그들의 고객들 많은 그들의 고객들이 아직도 그나마 그래도 살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뭐 찌꺼기 이런 것들을 팔기 위해서 이제 옛날에 팔던 그런 고기 등으로는 이제 팔지 않는다는 말 자 다음 페이지 The crisis has been compounded by American sanctions intended to force Mr. Maduro to sit power to the nation's opposition leader Juan Guaido 이 위기는 compound하면 이것은 이제 더 복잡해지다 더 심해지다 가정되다 미국의 제재 조치에 의해서 더 가정되었습니다 어떤 제재 조치입니까 intended to force Mr. Maduro 자 force 뭐뭐할 작정이니 말이 뭐뭐할 의도를 가진 force Mr. Maduro로 하여금 자 seed 하면 이것은 이제 넘겨주다는 말입니다 양보하다 이런 말이죠 권력을 이양하도록 강요할 목적으로 취해진 이런 제재 조치 자 누구에게 to the nation's opposition leader 자 이 나라 야당 지도자인 Juan Guaido에게 권력을 넘기라고 이제 억박지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제재 조치 자 이거에 의해서 지금 이런 위기는 가뜩이나 지금 뭐 이런 미국 제재 조치가 없을 때도 이미 뭐 아작이 났는데 거의 이 미국이 또 제재 조치를 가하니까 더 뭐 이제 아주 골 때립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s recent sanctions on Venezuela state oil company have made it difficult for government to sell its main commodity oil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에 제재 조치 뒤에 집 목적은 투 부정서 이하 나오겠죠 자 이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거 어렵게 만들었다 여기 정부는 베네수엘라 정부를 말하고 베네수엘라 정부가 그 주요 상품인 석유 이것을 판매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석유조차 판매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별로 팔지도 못했는데 뭐 석유 담당하는 기술자들이 뭐 다 도망가 버리고 뭐 국유화하고 등등 해서 뭐 이렇게 막 뭐 자주우지 해버리니까 이게 뭐 기술자들이 거의 도망간 상태입니다 지금 자 with the American ban on trading Venezuelan bonds 또 뭡니까 이런 그 이 뭐 뭐 함께 자 ban 금지죠 trading Venezuelan bond 하면 이것은 베네수엘라 국채입니다 반대로 국채죠 국채에 대한 거래 금지죠 ban on trading 거래 금지 미국의 거래 금지와 함께 demonstration has made it harder for Venezuela to import any goods including food and medication 자 미국 행정부입니다 이것은 행정부는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베네수엘라가 어떠한 제품도 수입하는 것조차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식량과 의약품 이런 것을 포함하여 그런데 미국이 사실 이런 이제 원조품을 갖다 줬죠 원조품을 이제 국경선에 잔뜩 사 놨는데 이 마두로 대통령이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왜 받냐 우리가 거지냐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강력히 거부했고 막 안으로 집어넣고 했지만 군인들이 와서 막아버리고 해서 뭐 결국은 그 미국 원조품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